이야기의 제목은 카사블랑카인데 카사블랑카 어감이 카사노바랑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례적인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바람기 섞인 그런 문란한 걸 상상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현아 현지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인 현아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현아에게는 7년 동안 사귀어 온 오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아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 전후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 앞에는 카사블랑카 꽃 한 송이가 놓여있다 1년 전 소설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언니에게 벌어졌다 시안부 인생 언니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죽으면 안 돼 언니에겐 결혼을 약속한 오빠가 있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에 오빠 또한 식음을 전폐하고 언니의 간호에 매달렸다 오빠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퍼 나 죽고 나면 딱 1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나만 기억해 줄 수 있어? 서로 차마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언니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었다 언니는 울고 있는 오빠에게 특별한 부탁을 남겼다 매일매일 우리 집 앞에 카사블랑카 한 송이씩 놔줘 딱 1년 동안만 자신을 기억하며 현관 앞에 카사블랑카 꽃을 놓아달라는 언니 내가 아침 일찍 꼭 가져다 놓을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현아가 그렇게 1년 동안 꽃을 주면 마지막 365일째 되는 날 마지막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오면 내가 현지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오빠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이제 오빠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라 날 있고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힘겹게 마지막 말을 마친 언니의 손이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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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지 마 그렇게 언니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날 이후 오빠는 묵묵히 언니와의 약속을 지켜나갔다 날이 맑을 때나 굳을 때나 우리 집 현관 앞에는 매일 아침 오빠가 가져온 카사블랑카 꽃 한 송이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언니가 죽은 지 만 1년이 된다 언니가 떠난 방 안에는 오빠가 가져온 364 송이의 카사블랑카가 언니를 대신하고 있다 언니는 오빠가 마지막 꽃을 가져오는 365일째 꼭 이 선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언니의 마지막 선물을 들고 오빠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365일째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는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나는 언니의 선물을 전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며칠 만에 힘겹게 연락이 돼가지고 현지와 그 오빠가 만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데 왜 언니의 마지막 꽃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자기 언니의 선물 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오빠를 다그치게 됩니다 왜 마지막 꽃을 가지고 오지 않냐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거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남자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 오빠가 놀래가지고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며칠 만에 본 오빠는 눈에 띄게 야여 있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냐는 내 질문에 오빠는 흐느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정말 마지막 꽃을 전해주게 되면 나는 언니와의 약속대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 현아가 내 마지막 꽃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가 버릴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 꽃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 나는 오빠에게 언니의 선물을 전해줬다 이거 받으세요 카사블랑카 꽃이에요 언니가 죽기 전날 언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의 유언대로라면 오빠는 마지막 꽃과 함께 언니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언니는 오빠가 자신을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언니는 나에게 365일째 되는 날 꽃 한 송이를 준비해 오빠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오빠만큼 언니도 바보였다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혼자 남겨질 오빠의 아픔을 더 걱정했던 것이다 며칠 후 오빠가 나타났다 오빠의 손에는 내가 전해준 마지막 카사블랑카 한 송이가 들려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오빠 그날 오빠는 언니의 바람대로 언니에게 마지막 꽃을 전해줄 수 있었다 며칠 후 현진은 길을 걷다가 꽃집에 꽂혀있는 카사블랑카 꽃들을 바라보면서 언니와 오빠의 바보 같은 사랑을 순수했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랑 막을 내리게 되는데 사랑을 시작할 때의 모습보다 사랑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의 모습이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차피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사랑을 떠나보내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게 해주려면 못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과 순수한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좋은 기억일 수 있는 거죠 대신 그 남자의 그 다음 여자한테는 그게 정말 나쁜 상황이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든 그 여자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현실적이세요 앞에 이야기가 캐릭터의 장점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는 플롯의 장점이 있죠 이야기 구조를 쭉 이어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앞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애틋했는가 하는 부분이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반전을 뒤튜는 힘이 좀 있으면 어떨까 이거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 구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반전을 좀 다른 걸로 뭐 그 여동생과 관련된 반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유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좀 더 다른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